영화로 떠나는 세계여행 씬의 체크인 이제 다 시작됐지만 해외여행 가본 지가 정말 백만 년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물러나지 않는 데다가 비행기 티켓값이 사실 너무 올랐어요 이래저래 여행에 발이 묶인 모두에게 내리는 담비같은 시간이죠 영화로 떠나는 세계여행 씬의 체크인 매시간 외국인 게스트를 모시고요 영화 속 배경지로 세계여행 떠나볼 건데요 씬의 체크인 오늘의 가이디가 되실 분 모실게요 비정사명회담 미스트롯 그리고 윤식당의 스페이너 선생님까지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멕시코의 메리코의 매력을 전파하시는 분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크리스틴 부르고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에너지 넘치세요 제가 옛날에 출발 드림팀이라는 그게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커다란 뭐라 그러죠 커다란 배를 타고 막 여행하는 거라고 그러죠 크루즈 크루즈 특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선원분들 중에 공연팀이 멕시코분들이 있었어요 브라질 멕시코 이런 분들이 같이 계셔가지고 그때 인사하고 잠깐 시간이었었는데 정말 에너지가 에너지가 상상초월 그래서 되게 많이 기운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잠깐 뵀는데 벌써 에너지가 에너지는 많이 오늘 많이 드리겠습니다 많이 주시고 충남이 에너지로 호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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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미 에너지를 화끈하게 중미죠 중미 에너지를 화끈하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현주님이요 크리스티안 보려고 보라켰어요 시내통에서만 너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박지현님 저는 멕시코 하면 학창실에 배웠던 라쿠카라차가 먼저 떠올라요 라쿠카라차 뜻이 바퀴벌레 잠간만 들릴 수 있나요? 그럼요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야 노 푸데 카미나라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una pata para caminar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뜻인가요? 이건 솔직히 약간 조금 슬픈 배경이 있어요 옛날에 멕시코 혁명 당시에 불렀던 노래인데 약간 그 우리 멕시코 땅을 갑자기 쳐들어왔던 사람들을 약간 바퀴벌레로 표현하는 바퀴벌레를 무찌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유쾌하게 독립운동가 같은 건데 굉장히 행복하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또 그 기쁜 뜻을 처음 알았네요 장수정님이요 멕시코 칸쿤으로 신혼여행 가고 싶죠 저도 가고 싶네요 가고 싶은데 아직 시집도 안 갔어요 아 그렇죠 지집 먼저 가셔야죠 그래야 허니 그렇죠 신혼여행은 결혼하고 가셔야지 또 신혼여행이 되죠 그렇죠 아니 솔직히 혼자 가도 괜찮아요 칸쿤은 칸쿤은 혼자 가야 되나요 오히려 일단 혼자 놀러 가시고 그다음에 지집 가실지도 몰라요 뭔 느낌인지 좀 알겠는데요 뭔지 알죠 가면 이렇게 좀 즐거운 분위기에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제 또 한국에서 오래 지내셨잖아요 굉장히 그럼 시네타운 가족들에게 멕시코에 핫한 소실을 전달하는 거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지요 멕시코에는 혹시 언제 다녀오셨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간 거는 3년 전이었어요 얼마 안 됐네요 얼마 됐어요 좀 됐어요 3년이면 너무 오래된 기분인데 저는 다 다음 주 가요 멕시코에 다음 주에 가세요 다 다음 주 축하드립니다 고향 가시니까 얼마 좋아요 300만 원이나 되는 펭기페를 사고 300만 원이죠 그렇죠 너무 멋있어하죠 많이 비싸요 그렇게 안 비쌌는데 멕시코의 매력 우리 중미의 매력이 뭘까요 자랑 좀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멕시코에 대해서 촬영을 하라고 하면 저는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멕시코 자연도 많고 자연도 많고 자연도 많고 천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것도 많고 아름다운 것도 많고 또 영화 프로그램이니까 옛날에 코코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멕시코의 전통인 추군자들의 날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기도 하고 장소 여행지 휴행지 그런 거 굉장히 많고 사람들도 굉장히 착하고 그렇죠 맞아요 멕시코 분들이 되게 순박하시고 정이 많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 멕시코에는 전 세계 영화를 쥐락펴락하는 세 분의 초거장 감독님들이 계시죠 맞아요 탑3라고 보시면 돼요 멕시코 영화라고 하면 이 감독들 이름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기결르모델토로 이결르모델토로라는 감독은 그 쉐이프 오프 워터 사랑의 모양이라는 영화로 작품상을 받으셨고요 알폰소 과론이라는 감독도 있습니다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만들고 거기서 감독상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알리함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라는 감독이 계시는데 버드맨 작품상을 받으셨고 감독상도 받으셨고 그리고 러버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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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을 한 그 영화도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멕시코 영화계의 동방 박사들이죠 뭐 그러네요 기에르모델토로 알폰소 코아론 알리함드로 곤살레스 이니아리투 정말 거장감독님들인데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멕시코 국민이 영화를 사랑한 거 많이 봐주시기 때문에 이런 거장감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멕시코 영화를 즐기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한국에서 중남의 영화를 보려면 제일 어려운 거는 차마 구하는 거잖아요 한국말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저 또 마침 8월에 지금 열린 페스티벌 하나 있어요 제가 또 홍보대사를 맡고 있고 2020년에 KF 세계 영화 주간이라고 하는데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는데 거기서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의 영화를 공짜로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한번 검색하셔서 가실 수 있습니다 KF 세계 영화 주간이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열리니까요 녹색창에 검색하신 다음에 꼭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신의 체크인 시작해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떠나볼 영화는 뭔가요? 사랑의 매기라는 영화입니다 스페인어 제목은 2013년에 만들어졌고요 한국에서는 2016년에 개봉한 사랑의 매기 유니지오 델베즈 감독과 주연을 맡았고요 SNS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된 로레토 페랄타가 6살 매기역을 맡았습니다 6살 매기역을 맡았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줄거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영화는 발렌틴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발렌틴이라는 주인공은 약간 바람둥이에요 여자랑 놀고 그랬는데 어느 날 편하게 살고 있다가 어떤 여자 갑자기 나타나요 아기 들고 있어요 발렌틴 이게 너의 아기다 라고 하면서 잠깐 들어줘 봐봐 나는 택시를 돈 내고 올게 근데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택시비 좀 내고 올게 하고 돌아오자 네 일단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발렌틴이라는 주인공이 아기를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엄마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 아기랑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엄마를 찾는데 못 찾고 있다가 갑자기 일자리 생기고 그 맥이랑 또 새로운 인생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시간 지나고 지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다시 엄마가 나타나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맥이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데려가겠다 네 그런 스토리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쨍하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정서와 뭔가 비슷한 스토리의 흐름이라서 딱 보고 싶다 그럼 사랑의 맥이에서 떠나볼 첫 번째 여행지를 만나볼까요? 바로 우리에겐 아카풀코 해변에서 되게 유명한 시리즈가 있었죠 아카풀코입니다 소스 이름이요? 소스 이름이래요 쌀사베르데 이런 건 아는데 소스가 있나요? 있어요 실제로 멕시코에 있는 소스가 있는데 이름은 맥이에요 아 맥이 맥이 소스 유명한 브랜드죠 브랜드 이름인데 치킨스탁도 유명하죠? 없어요 한국에는 없는데 한국 사람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맥이가 되게 큰 브랜드인데 한국에는 잘 안 들어와 있죠 치킨스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나왔군요 이건 어떤 장면인가요? 이 장면은 발렌틴이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아기의 기적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항상 다녔던 단골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물건을 찾다가 여권을 찾아요 거기서 맥이라고 적혀있고 맥이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장면이에요 영화를 보면 아카풀코의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져 있던데 그곳은 혹시 어떤 곳인가요? 아카풀코는 멕시코 남쪽에 있는 해변 중에 하나인데 칸쿤 지금 핫하잖아요 칸쿤 전에 아카풀코 훨씬 더 유명했었어요 80년대 90년대 미국 연예인들도 아카풀코 해변 앞에서 집을 구할 만큼 굉장히 유명했고 지금은 칸쿤이 답이 됐지만 아카풀코 선호하는 사람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칸쿤은 제가 알기로는 멕시코가 뒤집어진 멕시코 모자라고 생각하면 모자 끝에 있잖아요 아카풀코는 어느 쪽에 있나요? 아카풀코는 완전 남쪽 한국 모양으로 생각하면 부산 부산 그러면 약간 부산이라고 해운대 같은 곳이군요 멕시코의 해운대 아카풀코 이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가보신 적 있나요? 아 저 아카풀코 가봤죠 가봤는데 옛날에는 멕시코 시티에서 저는 멕시코 시티 출신이거든요 옛날 멕시코 시티에서 가기는 좀 복잡했지만 지금 이제 금방 갈 수 있는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만약 멕시코 시티 가시다가 아카풀코 가시려면 그 도로를 타고 금방 가실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안에 멕시코 시티에서 아카풀코까지 드라이브하는 상상마인드 벌써 더위가 싹 가시네요 한국과는 참 문화적으로 많이 다르고 사실 저희가 중남미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행할 때 주의할 점이 따른 게 있나요? 지향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지향 멕시코 시티 뿐만 아니라 뉴욕 가셔도 맞아요 브라질 가셔도 다 주의하시는 점은 마찬가지고요 그 멕시코 사람들은 소통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것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멕시코 사람들은 노라는 단어를 잘 못해요 거절 잘 못해요 거절을 잘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하기 싫은데 노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해요? 예스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다 양반이시네요 함부로 거절하지 않고 네 맞아요 그럼 거기도 이렇게 세 번 권하는 문화가 있나요? 글쎄요 괜찮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는데 바로 아마 받아줄 거예요 노라는 단어를 잘 못하니까 오히려 돌려서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우리와 되게 비슷하게 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도 막 칼같이 거절하는 거 물론 요즘에는 거절을 잘하는 것이 행복한 비결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바로 거절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래요? 좀 도와주실래요? 그럼 만약에 내가 바빠도 저기 잠깐만요 이렇게 되지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I can't 이런 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거절 너무 잘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너무 그냥 칼같이 안 돼 내 파티 열래? 안 돼 나는 바빠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 자체가 와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만큼 또 함부로 남한테 상처 주기 싫어하는 어떤 좋은 민족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또 영화에서 아기 이름이 맥이라는 걸 알자 이름이 맥이 아까 말씀드렸죠 소스에서 따왔구나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맥이라는 소스가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멕시코에 가면 꼭 먹어야 될 음식도 알려주세요 멕시코 가시면 한국에서 잡기 힘든 몰레라는 음식이 있어요 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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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나요? 몰레 먹나요? 죄송합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몰레는 소스라는 뜻이에요 혹시 와카모리 들어보셨어요? 몰레는 소스라는 뜻이고 와카는 아보카도 그러니까 몰레는 소스인데 어떤 소스냐면 초콜릿이랑 고추랑 섞어서 만드는 소스예요 그거는 닭에다가 뿌려서 먹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먹어보는 사람들은 약간 이게 뭐지? 왜 색깔도 그렇지? 약간 외국인이 자장면 처음 먹었을 때 약간 왜 면이 검은색이지라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먹다 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추, 감자, 토마토 다 중남미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중남미를 만나기 전에는 고추도 없었고 토마토도 없었고 감자도 없었고요 요리의 역사는 흑역사였어요 우리가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모든 요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고추장도 다 그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 프로보다 알게 된 건데 고추로 하는 굉장히 다양한 요리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많아요 많아요 고추를 막 삭혀서 드시고 고추 자체를 재처리하는 기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어요 아 꼭 맞으세요 그 다양한 그 뭐라 그러지 그 소스와 그런 몰래 살사라고 살사도 소스고 몰래도 소스죠 그렇죠 살사 몰래 음식들을 정말 먹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좋아하는 건 타코죠 타코는 남미 음식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멕시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미 음식이군요 중미 음식보다는 멕시코 음식이다 멕시코 거지요 멕시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면 미국 음식이 아닐까? 혹은 그냥 어설프게 남미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헷갈리죠 메히코 겁니다 메히코 메히코 타코는 멕시코지요 타코는 멕시코 마시죠 네 그러면 사랑해 멕이 다음 영화 속 장면유를 한번 만나보시죠 이건 어떤 장면인가요? 이 장면은 멕이 엄마가 다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성공을 해서 변호사가 되면서 다시 나타난 말이에요 근데 발렌틴은 미국에 살고 있고 영어 잘 못하고 모든 소통을 멕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위험한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재판해서 제가 양육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어필하는 장면이에요 멕이의 아빠가 스턴트맨을 일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사실 엄마 입장에서 사실 위험할 수도 있죠 우리 딸이 위험한 직업을 가진 아빠가 하지만 좀 밉다 갑자기 버리고 찾아와서 이제 와서 달라니 그러니까요 미국 여자 줄리가 악역을 맡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멕시코의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었어요 맞아요 실제로 이 멕시코 미국 관계를 좀 바탕으로 하는 그런 멕시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스팡글릿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아담 샌들러의 주인공이었던 그 영화도 보시면 굉장히 멕시코의 미국의 문화의 차이도 변하면서 그 비슷한 점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 영화도 한번 보시면서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장벽을 넘어 미국을 미리 꾸득하려는 이민자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가끔 아직도 있나요? 있죠 있죠 그건 실제로 멕시코 불법 이민자 이슈가 계속 커져왔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지금은 물론 장벽을 이렇게 띄워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차 소류를 만들고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위험한 일인데 멕시코 총보에서도 미국 총보에서도 그건 최대한 감소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목숨을 잃는다는 건 사실 지금 2022년이니까 참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이네요 가슴이 좀 아프고 속상하네요 반대로 최근 미국 집값이 폭등하고 장바구니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멕시코를 이주하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는 뉴욕타임즈 기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멕시코 화폐가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멕시코 와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곳저곳 다 땅도 사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멕시코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와서 지금 멕시코에서 좀 외국인의 이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만약에 돈 많으시면 멕시코 가서 땅 좀 샀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우리도 뭐 경리단길 나오었듯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외부인들이 와서 집값 임대료가 올라가는 현상 그런 게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긴 해요 최근에는 한 3배 정도 물가가 올라갔고 그런 지금 약간 뭐랄까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멕시코의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한 일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와서 땅을 잡고 사죄하기 한다는 건 좀 속상한 일이거든요 멕시코 사람들도 분발해야 됩니다 사랑의 맥이 오늘 추천 영화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멕시코에 어떤 모습을 전해주고 싶으셨어요? 솔직히 멕시코 사람들은 멕시코 영화 멕시코 영화 개 생각했을 때 조금 약간 기대감이 높진 않아요 우리는 할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에 대한 멕시코 영화는 별일 것 같다라는 선입견을 미리 가져버려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멕시코 영화들도 퀄리티가 있다 멕시코 영화들도 벌만하다 가치가 있다라는 걸 전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헐리우드 영화들 때문에 멕시코가 좀 위험하다 총기 이런 게 너무 부각이 된 면이 있어요 같은 것만 보여줘요 맞아요 같은 것만 보여줘서 오히려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데 헐리우드 영화가 일단 곡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가보면 아름답고 맛있고 즐겁고 자연히 살아있는 곳이니까요 더불어서 멕시코 영화까지 많은 사랑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헤어질 때는 아스타루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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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웠습니다 크리스탄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멕시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즐거웠고요 다음에는 또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예스 예스 모차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아스타루에고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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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타 lev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